서른도 신곡 선물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의 걸음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양식 빌리버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크리스천 서른도 일렀다 임영웅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작사 작곡 서른도 트럭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월간 윤종신 에이미 와인하우스 에드시런 등의 마스터링을 담당했던 영국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의 세계적인 엔지니어 스튜어드 호크가 마스터링을 맡아 더욱 풍성한 고품격 사운드를 완성했다 발매 다음 날에도 지니 실시간 차트 1위 바이브 국내 급상승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멜론 취해순 24 히츠 차트 2위에 안착하며 화제를 모았다 뮤직비디오 200만 뷰 돌파 가수 임영웅의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가 200만 뷰를 돌파하며 임영웅 파울을 경신 중이다 3월 9일 음원과 함께 공개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23만 건을 돌파 13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다 이어 하루 만에 2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록을 예고했습니다 임영웅은 앞서 발표한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곡 이제 나만 믿어요와 자동차 CF 삽입곡 히어로 등으로 인기 아이돌을 등가하는 기록을 썼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매 직후부터 1년이 가까워진 현재까지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에 올라있고 히어로 또한 주요 음원 차트 1위 및 최상위권을 석권했습니다 신곡 가사 내용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명웅을 향한 트롯맨들의 응원 이명웅의 신곡 발표에 트롯맨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탑식스 맏형 장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제목 달달한거 바바바바 웅이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명웅 히어로 라는 글과 함께 이명웅과 함께 있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명웅은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파이팅 포즈를 취했다 옥탑방으로 독립한 후 이명웅이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선물해 주었다고 밝혔던 남성민도 이명웅 신곡 홍보에 나섰다 남성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는 신곡 가사와 함께 이명웅과 다장하게 찍은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른도 인터뷰 질문 차트 1위를 예상하셨나 사실은 예상보다는 이명웅에게 좋은 곡을 부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명웅이 보랏빛 엽서를 멋지게 불러줘서 내가 제2의 전성기를 맞다시피 했다 예쁘고 고마운 이명웅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다가 좋은 노래를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명웅이 딱 맞는 트롯 노래를 불러 쓰면 해서 곡을 썼다 녹음할 때 어떤 디텍팅을 줬나 이명웅과는 그 전부터 인연이 좀 있었다 이명웅이 kbs1 아침마당에서 5승을 할 때도 심사를 했는데 노래도 잘하고 스타일도 저와 비슷한 데가 있어서 일찍부터 눈여겨본 친구였다 그런 것들이 겸사겸사 곡을 선물해야겠다고 싶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미스트로2 결승전에서 최초 공개되는 곡에 대한 큰 관심이 쏠렸는데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이란 트롯 주제의 오디션에서 1등을 한 사람이어서 선배로서 이명웅이 트롯 음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다 이 노래가 정통 트롯은 아니지만 트롯에 무게가 실린 곡인 만큼 트롯으로도 이명웅의 대표곡이 있었으면 해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했다 팬들의 반응이 뜨겁다 미스터 트롯의 레전드 미션에 출연했을 때 이명웅의 보랏빛 엽서를 듣고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심사평을 드는 이명웅 팬들이 저를 좋게 봐줬다 제 유튜브 구독자가 순식간에 10만명을 넘겼는데 이명웅 팬들이 많았다 또 미스터 트롯 탑7 팬들이 정말 많다 그중에 이명웅 팬들이 고맙다면서 곡을 주면 좋겠다는 글을 많이 올렸다 정말 팬들의 열정에 감동했다 결과적으로 곡을 선물하게 되어 좋다 녹음할 때 어떤 디텍팅을 줬나 이명웅이 바쁘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데모를 불러줬다 악보랑 같이 줬는데 스케줄 틈틈이 연습을 많이 했나 보다 사실 내가 녹음할 때 까다롭다 내 곡을 받은 가수들은 힘들어한다 까다롭고 꼼꼼하고 지위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웅은 워낙 노래를 완벽하게 해 2시간 만에 끝났다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다면 내가 이명웅을 위한 노래를 만들긴 했지만 이 노래를 안 부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 워낙 많은 작곡가들이 줄을 섰을 텐데 이 노래를 부르기를 속으로 간절히 생각했다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또 내가 네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마운 마음이다고 하니까 이명웅이 소름도 선배하고 창법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 선배님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말해주더라 노랫말과 분위기가 이명웅과 잘 어울린다 어떤 노래를 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내를 바라봤다 수십 년 살면서 묵묵히 말없이 남편을 응원해주는 마음이 보였다 바로 곡 시상이 떠올랐다 이명웅도 오늘날 있기까지 팬들이 얼마나 응원하고 사랑을 주었을까 하는 마음을 대비했다 이명웅이 팬해주는 헌정곡이 됐으면 좋겠다 아내한테도 이야기했다 비록 살면서 사랑한다고는 안 했지만 함께 있음에 찡함을 느낀다는 마음을 노래가서 했었다 이제 국민 트로트 신사 수식어는 이명웅에게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하 정말 젠틀하고 말실수도 별로 없고 점잖은 후배다 창법도 비슷하다고 주변에서 한다니까 여러모로 정이 많이 가는 후배다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명웅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명웅은 명실궁이 우리 트로트이 오늘날 이렇게 사랑받는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다 트로트 음악이 생긴 이래 이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고 트로트에 대한 벽이 많이 허물어진 것은 이명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보배 같은 후배다 앞으로 더 많은 후배 선배들이 이명웅이 허물어 놓은 벽을 뒤따를 수 있을 것 같다 선배로서 잘 이끄는 동시에 동료로서 서로 호흡을 잘 맞춰서 가요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데 일주하고 싶다 국내 팬들의 반응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눈물이 난다 고맙고 행복합니다 진심이 담긴 보이스와 가사가 감동적이다 신곡 너무 좋아서 더 대박날 듯 아름다운 곡이네요 서론도 뉴스 순천시 서론도 홍보대사 위촉 순천시 황전 명예 면민 서론도 황전 상평마을의 서론도길 조성 위촉장을 전달한 허석 순천시장은 우리나라 트로트를 대표하는 서론도시가 순천과 귀한 인연을 맺어 트로트와 서론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상평마을이 순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새로운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론도의 순천시와의 인연은 20여 년 전 황전면 상평마을에 약 4만 제곱미터 규모의 편백숲 등 임야를 매입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찬 튜브도 서론도님과 임용욱님의 가수 생활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찬 튜브였습니다